이번에 발령받은 기회... 아 다시 할게요. 아 다시 할게요. 못하겠어.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수습기간에 행정지원 담당관의 행정팀에 근무하게 된 2022년은 남해군 방문의 해입니다. 여러분들 남해로 오시다. 그 꿈을 이루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또 매우 기쁩니다. 남해군의 발전과 또 남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밖에서는 되게 좀 공무원이란 사회가 경직적이고 이런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주사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릴렉스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. 남모청 세모과에 일단 배치받은 개방전국업 박성동입니다. 저는 공부할 때 상상만 했던 순간인데 이렇게 제가 군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 저 남해군에서 계속 살았습니다. 저희 공부 수업 남해 정말 좋습니다. 많이 많이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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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